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사 쪄왜난이 조직에는 이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데 외난을 제일 처음부터 따르던 짱쥔이 죽고 또한 그 군사인 류상도 조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아 그러면 이제부터 쪄왜난이 내리막길을 막 내려가다가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텐데 네 그건 아닌데 가는 놈이 있으면 또 새로 오는 놈도 있다고 그 쪄왜난이 조직은 점점 더 잘나가게 되는데요. 이렇듯 할빈 흑사회 바닥이 한바탕 갈아엎어지는 한편 전체 동북삼성이 모두 다 북적북적하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수많은 강호의 큰형님들이 이 시기에 꺾여왔었고 하루 나도 조용한 나날이 없었던 혼돈이 나날이 없었는데 일단 어느 큰형님이 죽게 되면 다들 새로운 큰형님으로 등극하겠다고 죽어라 싸워 대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명성이 어느 만큼 커지면 또 그만큼이 큰 돈을 벌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명성이 곧바로 돈이 되던 시기였었는데 그 97년도에 할빈 흑사회가 이토록 막 뒤엎어지는 한편 멀지 않은 곳이 장춘시는 더더욱 어지러웠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분들은 중국이 지리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는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흥룡강성이 소재지는 할빈시인데 이거 한국으로 치면 충청북도천 소재지인 청주시랑 이 같은 등급이 도시인데요. 동북삼성이란 흥룡강성을 빼고 또 길림성도 있는데 길림성의 소재지는 바로 장춘씨라는 거죠. 하여 할빈과 장춘씨는 완전히 다른 성 안에 있는 같은 등급이 도시인데 또한 동북삼성이라면 흥룡강성과 길림성을 빼고 련영성이 있는데 이 련영성이 성 소재지는 바로 심양이라고 합니다. 이 심양씨에 누가 있었죠? 네 바로 유덕화한테 모욕감을 줬었고 하마터멜 유덕화를 묻어버릴 뻔한 료용이 있잖아요. 이렇게 할빈씨는 지금 쪄웬난이 쫙 주름잡고 있고 심양씨도 료용이 쫙 장악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하나 이 장춘씨가 남아있는데 네 장춘씨에는 누가 있었죠? 전일까지만 해도 순스샘이 강 빠지로 막 날아다녔었는데 97년도 2월에 그만 암살당했거든요. 아무리 잘나가는 조폭 두목이라 할지라도 그 숨어서 땅땅 하고 암살을 하는 걸 막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 순스샘이 암살당하자 전체 장춘씨 흑사회는 그야말로 대혼란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순스샘한테 눌리워서 조용하게 지내던 량시동이 발광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순워져 창미워져 왕이라고 나를 따르며 사는 거고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가차없이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하여 원래 장춘씨에서 이 넘버스레인 위용칭이 제일 크게 압박을 받았고 매일마다 그냥 무리싸움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 사회가 어지러우면 어떻죠? 이러할 때 이 새로운 세력들이 우후죽순 막 생겨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서로 나와 마리를 조금이라도 더 먹겠다고 죽어라 싸워대던 시대였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번 이야기에서 장춘씨 대표는 누구죠? 네 바로 전에 나왔었던 타짜왕 조옥산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시기에 조옥산이 처지는 어떠했을까요? 네 맨날 헤헤헤헤 거리며 다니다가 야 이놈아 하고 귀빨망이를 후려갈기며 하이쿵 하고 냅다 도망을 쳐야 하는 아주 불쌍한 꼴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맨날 이리저리 얻어 터지고 다니지만 여러분 나중에는 말입니다. 할빈이 조옌난과 심양인 류용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장춘씨 강바즈도 된다고 합니다. 조옥산은 비록 이 조옌난처럼 싸움을 잘하든가 아니면 류용처럼 세력이 센 건 아니지만 말입니다. 조옥산은 주로 돈으로 한다고 합니다. 비록 지금 맨날 이리저리 얻어맞고 다니지만 10억 위에는 모았다고 하는데 네 그 97년도에 한화로 1,800억 원이라며 그러면 이놈이 자신이 나와바디도 없는데 대체 뭘로 돈을 모았을까요? 네 이 조옥산은 타짜 왕이잖아요. 자신이 자그마한 하우스도 하나 장만했었고 여러 도박장에서 따온 게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물론 나중에 조옥산이 진짜로 크게 되는 때에 비하면 아직 세발의 피밖에 안 되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이 타짜 세계에서 무적이 되게 되면 어떤지 아십니까? 네 그러면 그냥 남는 거는 고독뿐이라고 하는데 왜냐면 이제 전체 장춘시에서 자신을 끼워넣어줄 도박판이 없었으니까 말입니다. 처음에는 다들 함께 놀았었는데 이놈이 어디 가나 맨날 따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냥 뭐 적게 적게 따는 것도 아니고 그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10억 위엔이나 땄으니 어떻겠냐고요? 다들 이놈이 타짜라는 걸 눈치는 챘지만 하지만 어떻게 꼬투리를 잡을 수 없었다고 하는데 그러니 타짜 왕이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손이 눈보다 더 빠르고 치밀했으니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타짜놈이 꼬투리를 도저히 못 잡겠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함께 안 놓으면 될 게 아니겠습니까? 하여 그 뒤부터 큰 도박판에서는 다들 쪼사는 멀리하고 함께 놀지를 않았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이놈은 장춘시 거의 모든 대형 도박판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쪼사는 어떡할까요? 네 여러분 타짜들은 보통 이 웬만큼 비상한 대가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큰 도박판에서 못 놀게 하면은 작은 도박판으로 가서 놀면 되지 하지만 말입니다. 이 규모가 작은 도박판도 돈이 적게 놔드는 건 아니지만 아무나 막 들어가서 놀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무조건 면목을 아는 사람들끼리 보증을 서고 서로 소개를 해줘야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데 물론 그러면 또 쪼사는 이름을 대고 들어가게 되면은 다들 쫓아버리겠죠. 그러면 어떡할까요? 네 이 쪼사는 이놈은 그 자신한테만 딱 맞는 한 가지 계략을 생각해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도박 중매인들을 키우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도박 중매인은 어떻게 키울까요? 그가 제일 처음에 키우기 시작한 거는 룸사롱의 아가씨들이었다고 합니다. 아가씨들을 꼬셔서 여러 다른 룸사롱에 가서 몸을 팔게 하는 거죠. 이러한 룸사롱 같은 데는 떡장사도 하긴 하지만 보통 다 그들만이 도박판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돈이 좀 있는 손님들이 떡 치러 와서 이 철쇠철쇠기 한 판 끝나면 그 다음에는 뭐 하겠습니까? 자신이 두 번째 총알이 장전될 때까지 조금 기다려야겠죠. 어린 놈들은 바로바로 장전이 되어서 다짜고짜 2차 떡이 들어가겠지만 이 돈이 많은 중년 남자들은 시간이 좀 오래 필요하잖아요. 하여 떡집에서 도박판을 만들어 놓고 이 놀음을 좀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럼 이 쪼사니 아가씨도 벌거벗은 채로 이 자기도 좀 놀아보면 안되냐고 잘싹 붙는다고 하는데 그리고 함께 놀음을 하면서 이 돈이 진짜로 많은 호구들을 물색하는 거라고 합니다. 여 진짜로 그러한 대호구를 찾게 되면 이 아가씨는 주동적으로 달려가서 떡도 좀 쳐주고 뭐 친해진다고 하는데 그리고 자신도 놀음을 엄청 좋아한다고 이 자기도 너희는 놀이판에 함께 데려가 달라고 졸라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호구놈들은 좋아하겠죠. 이러한 이쁜 아가씨는 도박 기술은 없고 또 꼴리면 에라야 다짜고짜 그 아가씨를 도박판 위에 올려놓고 돌아가면서 철철철석을 즐길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이러한 단체떡도 웬만큼 꼴리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게 아가씨가 맨날 그 도박판에서 돈도 잃어주고 몸도 대주면서 친해지다가 또 삐쭉삐쭉 한다던데 내 이제껏 맨날 위에는 잃었는데 내 친한 오빠를 와서 한게임 하게 하면 안되냐구요. 그럼 뭐 호구의 오빠라 해봤자 호구가 아니겠습니까? 이놈들은 당연하게 오케이 하겠죠. 그 다음에 짜오쌍이 헤헤헤헤 거리며 나타나서는 자신이 이름을 속이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러한 피레미들 돈을 따는 거야 뭐 난이도가 있겠습니까? 더도 말고 한 몇백만 윤만 따고 떠난다고 하는데 짜오쌍은 이러면 이 보통 중매인한테 40%를 떼어주고 자신이 60%를 먹는다고 합니다. 더도 말고 100만 윈이라고 해도 이 아가씨는 40만 윈이나 먹을 수 있겠는데 그 집이 한 채가 5만 윈이던 시절에 이 40만 윈이면 몸 파는 아가씨한테는 어마어마한 돈이 되겠죠. 그럼 왜 해서 이렇게 많이 주냐구요? 네 지금껏 제가 얘기했던 게 말이 쉽지 그 중매인들한테는 거의 다 적어도 반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니 말입니다. 아가씨가 돈이 많은 호구를 찾는 것부터가 문제고 이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친해지는 것도 시간 먼저 돈을 져주는 것도 돈과 시간이 필요하니 말입니다. 이젠 그 누구도 짜오쌍과 넣겠다는 사람이 없으니 이러한 수단을 만들어낸 거라고 하는데요. 이는 첫 번째 단계의 중매인이고 더 높은 단계의 중매인도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타지에서 이 물색하고 있는 돈이 많은 중매인이었다고 하는데 그날 마침 또 한참 심심해하던 짜오쌍한테 전화가 왔다고 하는데 네 짜오쌍 형님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에 혹시 작업 중이십니까? 그러자 짜오쌍은 응 아니야 아니야 요즘 마땅한 건이 없어서 쉬고 있다. 그래 그래 너 쪽은 어떤데? 그러자 이 중매인은 무릎을 탁 치는데 마침 이거 잘 됐구만요 형님 저 1년 동안은 개고생 끝에 이 초대박 호구들을 물었습니다. 그래? 그게 어딘데? 짜오쌍은 이 아무 지역에나 마구마구 다니지는 않았다는데 또 그쪽의 놈들이 돈을 잃었다고 이 때려놓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맨날 얻어 터지는 짜오쌍인데 말입니다. 형님 안 그래도 저 멀리도 안 가고 여기 할빈에서 작업했습니다. 저 여기서 1년 동안은 노예처럼 수발을 들어서 겨우 판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형님 이 꼬루감 좀 따주세요. 그래 할빈이라 헷 할빈이라면 무서운 게 없겠죠. 난강의 짜오애난이 그렇게도 날아다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번에 짜오애난을 도운 게 있는데 뭐가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알았다. 내 간다. 짜오쌍은 흰색 캐딜락 리무진에 척 앉아서 출발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캐딜락 리무진은 그 당시에 전체 장춘시에 딱 두 대밖에 없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대는 나중에 거의 뒷배경으로 되는 한 대기업 회장인 것이었었고 다른 한 대는 이 짜오쌍이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만큼 짜오쌍은 이미 장춘시에서 이 내놓으라 하는 부자였었다고 하는데요. 짜오쌍은 캐딜락 리무진 제일 뒷좌석에 척 앉아서는 다리를 꼬고 있는데 이 곁에 와인 냉장고에서 와인 한 잔을 척 따라서 빙빙 돌리면서 향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경과류에다 이 한 잔을 딱 하고 TV를 시청하면서 할 빙빙에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놈은 그쪽의 난과는 달리 아주 그야말로 즐길 줄 아는 놈이었다고 합니다. 이어 할 빙에 이 제일 고급 호텔에 도착하자 그 이 도박 중매인이 알 빙이 와서 반겨주는데 먼 길 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그렇게 호텔방에 도착한 짜오쌍은 먼저 자신이 손을 깨끗하게 씻고 소중하게 마사지를 하는 거였답니다. 이 짜오쌍이 손은 보통 남자들 손보다 엄청 크다고 하는데 바로 이러한 손으로 마장게임을 하게 되면 이 보통 사람들은 하나씩 잡고 내잖아요. 하지만 이 짜오쌍은 한 번에 이 두 개를 잡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또한 그 누구도 모르게 이 깜짝같이 말이죠. 다른 놈들은 한 장씩 고를 때 이 짜오쌍이 두 장씩 고르니 여러분 누가 이기겠습니까? 또한 그 당시에는 뭐 여자들도 손을 보양하는 미용실 같은 것도 없었는데 근데 이 짜오쌍이 관리를 잘해서 이 보통 여자들 손보다 더 야들야들하고 새하얗게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형님 지금 당장 가서 대박나 보시죠? 중매인인 알빈은 이미 들떠서 막 날뛰는데 그러자 알빈아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 내 짜오쌍은 원정 올 때 무조건 하루 이틀 쉬어줘야 되거든. 내 컨디션이 제일 최고니까 말이다. 그건 됐고 요번에 그 판이 상황이 어떠요? 그러자 형님 이 판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뭐 깡패 건달 같은 것도 없고 타짜는 더더욱 없습니다. 다들 하얗빈에서 이 대기업들을 운영하는 놈들인데 몇백만 위원씩 잃는 거는 뭐 눈 한 번 깜빡 안 하더라고요. 그래? 그리 좋은 판도 다 있어? 짜오쌍은 매우 흡족해 하면서 묻는데 그럼 판도는 형님 여기 200만 위원 이미 준비하였습니다. 혹시라도 부족하게 되면 한 300만 위원쯤은 저 언제라도 따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짜오쌍은 또 머리를 끄덕끄덕이는데 네 그 97년도에 현금으로 500만 위원을 선뜻 내놓을 수 있다니요? 이처럼 큰 판에서 중매인을 하려면 웬만큼 돈이 많아도 안 된다고 하는데 형님 제가 보기에는 제일 적어도 한 천만 위원쯤은 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형님이 60%를 잡숫고 저한테는 40%만 주시면 됩니다. 그러자 짜오쌍은 피식 웃는데 됐다. 너가 1년 동안을 놈들 수발을 들며 고생을 해줬는데 우리 그냥 반반하자.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형님. 그러면 저 형님이 모험을 좀 푸시게 이 이쁜이 한두 명 불러드릴까요? 하지만 짜오쌍은 머리를 절레절레 졌는데 이쁜이는 뭔 이쁜이야. 내 이 정력은 한 푼 한 푼이 다 돈이다. 너 먼저 돌아가고 내일 10시쯤에 오라. 내는 목욕이나 시원하게 하고 잠이나 푹 자줘야겠다. 짜오쌍 이놈은 도박을 할 때는 항상 신선한 몸을 유지하느라고 여자도 안 건드리고 잘 먹고 푹 자는데만 열중한다고 합니다. 만약 짜오쌍이 들어가자마자 다짜고짜 기술을 부리게 되면 천만 위에 즉 19억이나 되는 돈을 하루에도 딸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러한 판에 바보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놈들한테 다짜고짜 들통 나겠죠. 하여 조금씩 조금씩 이 한 달 정도를 뭐 먹기도 하고 뭐 잃어도 주면서 서서히 먹어줘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바로 이튿날 10시 짜오쌍과 알비는 또 그이 최고급 캐딜라 차량에 척 앉아서는 도박장으로 향하였다고 합니다. 차량 안에서 짜오쌍은 또 핸드크림을 꺼내서 이 손에 싹싹 바르고 마사지를 하면서 뭐 아주 바빴다고 하는데 짜오쌍한테 이 손은 그야말로 이 생명줄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들이 향하고 있는 이 도박장은 짱다정이란 놈이 열었는데 이놈은 원래 돈이 많은 놈이라는데 할빈 기계공장이라고 그 당시에 할빈은 물론이고 이 전체 동북 삼성을 대표하는 대기업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어로는 하지댄이라고 부르는데 이 앞으로 이야기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이 짱다정은 하지댄이 상무로서 이 엄청난 권력과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어 짱다정을 보자 중메인은 90도 경례를 척 하는데 사무님 오늘 제가 이 장춘에서 온 제 친구를 데려왔는데 이름은 짜오쌍이라고 이 전체 장춘씨 소화돼지는 모두 다 이 짜오쌍이 손에서 자란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자 짱다정은 이 짜오쌍을 힐끔 보는데 네 이 짜오쌍이 옷차림은요. 거의 시계만 빼고도 이미 거의 수십만위원 즉 하나로 몇천만위원 되는 최고급 차림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놈이 손에다 딱 차고 있는 금으로 주문 제작된 시계만 하여도 딱 봐도 수십만위원은 돼보였다고 하는데 반갑소 짱다정은 이 짜오쌍과 악수를 척하는데 말입니다. 네? 이 양식업을 하는 사람 손치고는 이거 손이 왜 이렇지? 이거 내가 키우는 밖에 말보다 너무나도 보들보들하고 야들야들한데 짱다정은 그 짜오쌍이 손을 잡고는 겨우뚱해 하는데 그러자 하하하하 역시 대기업 간부 출신이라 그런지 예리하시군요. 사실 저 아빠를 잘 만나서 비록 양식업을 크게 하고 있지만 사료 한번 줘본 적이 없답니다. 그런 것들은 뭐 다 아래것들이 하는거죠 뭐. 하하하하 그저 짱다정은 이 머리를 끄덕끄덕이더니 한마디 더 하는데 그 우리판에서는 말이에요. 뭐 다른건 다 괜찮은데 만약 돈을 잃게 되면 인상을 찌푸린다던가 화를 내게 되면 절대로 아이디어 할 수 있겠나 그러자 짜오쌍은 이 무릎을 탁 치는데 당연하죠. 뭐 제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재미를 좀 보러 왔습니다. 그 몇백만 위원 정도야 뭐 껌값이죠. 하지만 짱다정은 이 계속하여 엄숙한 채로 한마디 더 하는데 그래도 명심하오. 우리 하우스에는 VVIP로 중요한 손님이 한 분 계시지. 이름은 왕농장이라 부르는데 그분은 우리 그룹이 회장님이시죠. 이 나한테는 하늘이나 다를 바가 없으니 말이요. 다른건 몰라도 그분만은 이 절대로 불편하게 하면 아이디어 알아들었소. 이 왕농장은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하지댄 즉 할빈 기계 공장 아시죠? 바로 그 흥룡강성을 대표하는 대기업이 회장님이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하게 앉아서 이 재미만 보면 됩니다. 그렇게 짜오쌍은 짱다정리 시신당부를 듣고서야 겨우 도박판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쪼쌍은 대기업 회장님들한테서 얼마나 따게 될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알림 설정과 좋아요를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자 이제 예! 예!